어제 보시게 되면 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직하셨던 아주 지금은 병상 때문에 몸에 굉장히 얼굴이 초췌하지만 사람이 눈이 살아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강직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동근 씨. 여기 이제 어제 방송에는 근자를 썼는데 이 근자가 맞다고 한 분이 이분이 이제 선관위 직원으로서 내부에 계시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이렇게 막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가남 말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닥터 브레인이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가지고 한 분은 황교안 전 총리가 나오셨고 그 옆에 박근혜 정부일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지금의 국정원의 원장을 지내셨던 당시에 안기부 원장을 지낸 권영애 씨 두 분이 나오셔서 그 말씀을 듣는 그런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선거 문제를 3년 8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다루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그렇게 다룰 수 없는 그 내용을 여러분께 함께 여러분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동근 씨의 여러분들 그 정언을 보게 되면 어김없이 전자유한국당의 당대표를 지냈던 김무성 씨가 나옵니다. 이 김무성 씨는 그야말로 한국의 정치판에서 아주 마당발에 해당하는 인물인 거죠. 좌우를 넘어서 상당히 인맥이 넓은 김무성 씨가 중심에 있었다 그런 정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그 김무성 씨와 관련해서는 아주 여러분들이 온 처음 공개가 되는 2016년도에 실시가 됐던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서 당시에 대구의 주호영 씨가 이런 원내대표를 지냈던 주호영 씨가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김무성 씨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정언하셨던 그 박동근 씨의 핵심적인 사안도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무시하고 선거를 치르고 있을 뿐만 아니고 바로 전자투표기가 선관위가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것처럼 기계장치가 아니고 외부와 연결된 전산장비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결국은 전산장비 컴퓨터를 이용한 득표수 조작이 가장 핵심이었다. 그 내용을 이 박동근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들 다 이렇게 합쳐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우리는 성장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는 겉으로서는 굉장히 나라가 참 괜찮은 나라처럼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 그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150여 개 국가 가운데 경제 규모만 보면 13위권에 그렇게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를 부정으로 하는 자들은 2002년도에 소위 전자투표기를 도입한 이래로 차근차근 이 체제를 전복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더해왔고 더디어스는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숨통을 끊어놓는 그런 부정선거를 단행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젊은 날 경제학 박사를 했습니다. 경제학 박사를 여러분들 빨리 하면 한 3년 6개월 좀 늦게 하면 5년 한 6년 정도 걸립니다. 성인 남자가 완전히 성장해서 학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학위라는 것은 하기 싫은 공부들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저는 2020년 4.15 총선부터 3년 8개월 동안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깊이 몰입해 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선거 문제에 관한 박사학위를 수여받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노하우가 여러분들 그런 지식과 지혜가 축적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동근 그런 전 선관위 직원께서 어렵게 자리를 만든 다음에 정언하는 내용을 이렇게 제가 보고 그 내용에 포함된 함의와 의미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저는 수없이 많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그동안 이렇게 배양해 온 겁니다. 세상에 건너뛰는 법이 없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한 3년 8개월이나 이렇게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특정 주제에 뭐죠 목숨을 걸고 그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뛰어오게 되면 남이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보이는 부분들은 지금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흔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침묵하지 않고 전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외관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비양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사실적이고 그리고 거짓과 위선과 사기와 조작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넘쳐른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국가의 근간을 지키고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누구도 비용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든 흥하는 간에 그냥 돈이 생기면 땡이고 나라가 흥하고 망하든지 간에 그냥 국회의원 뺏지 한 번 달면 되는 것이고 나라가 흥하고 말든지 간에 내 임기 마치면 되는 것이고 이런 비급하고 비양심적이고 이러면 몰상식하고 거의 야만적인 인간들이 국가의 일을 담당하고 직책을 차지하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국 역사 전편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뿐만 아니고 한민족 5천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 역사에서는 부끄럽게도 시민 사회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우리 역사에서는 관이 정치 권력을 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그런 역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관은 항상 민을 수탈의 대상이나 약탈의 대상으로 삼아온 것이 부끄러운 한민족 역사의 대부분의 이런 시대였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산업화를 도모하고 그런 여러분들 한국 민족의 일부가 여러분 숨통을 좀 튀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야말로 굴종과 굴욕과 노비와 노예의 여러분들 약탈과 수탈의 역사다 이렇게 여러분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우남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고 사심을 내려놓고 근대화와 산업화에 매진했던 박정희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유튜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 기반 전체가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위해 가지고 다시 역주행을 맹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슬프고 너무나 키막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 뱃속에 밥이 들어오든 이런 국이 들어오든 들어오면 땡이고 나는 모르겠다 이야기죠. 다음 일은 그게 지금 한국 사회 상황이고 그런 여러분들 태도가 대통령 이와 모든 국가 권력을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관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양식 있고 깨어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딱하고 너무나 유감스럽기 때문에 제 방송이 지금 탄압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볼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서울의 넉넉하게 큰 중산층들은 이제 밟고 계산에 바릅니다. 그러나 시골 출신들은 때로는 손해가 되더라도 keep on going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채널의 이름들 탄압을 받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송이 10분의 1 정도로 쪼그라들었지만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저의 노력을 충분하게 아마 알고 계시리라 이런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앞으로 사실과 진실 규명하고 낯서 자란 나라가 정상화되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